좋은 나를 만든다. 에이스 침대. 누가? 스타일링의 차이는 아주 작은 곳에서 만들어져요. 회피의 마스크, 빈. 알았어, 알았어. 전기도 정확히 끼지 않는 옷, 이곳에 혀와 차는 자신만의 무리털을 갖게 된 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. 산이 이렇게, 꼬비꼬비 이렇게 돼 있죠. 이렇게 받아야 돼. 육남매의 막달이자, 부아이의 엄마로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지난 밤. 이 산에서만큼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하루를 보내는 중이랍니다. 계획 없이 사는 게 계획이라면, 세계반 많은 그류의 겨울왕국 속으로.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? 시프를 흘러서는 생명들도 깊은 단섬에 빠졌을지가 새하얀 계절의 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이거 치기가 뭐, 뭐하는 거. 뭐? 어이구. 도구. 도구. 이 역할을 다 칠하는 것 같은데? 뭐, 이것만 어렵겠지. 아니, example. 자, 언니를 만나러 가다가 오늘은 진짜 하얀 눈 세상을 만났어요. 와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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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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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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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가졌어. 아, 빨리 진짜 너무 좋아. 아, 잘 들었어. 괜찮아요? 아이고,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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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카메라 보기 위해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어떡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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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아, 괜찮아요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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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1회부터 함께하는 감독님이신데요. 조심하세요, 완전히 충성이에요. 아, 너무 좋으신데. 아, 너무 좋으신데. 아, 우와. 왜 이렇게 짓지 모르겠네. 아, 다졌는데 뭐, 그런데. 아, 나 왜 궁금하지? 그러는데. 잠깐만, 잠깐만. 어디로 안 된다. 아, 다진다. 그러다 비계 망가졌어. 안 맞지? 그냥. 들은 거 들리던데. 지금 중선으로 깍지 않냐? 어떻게 해? 아, 좀.